렛 아이티 고 가장 핫하고 궁금한 아이티 업계 이슈들 쉽게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죠.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다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거 요즘 이게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 타격을 입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불구속 기소 자체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요? 네. 기소 전에 좀 합의가 있을 수 있는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게 되면 우선 7월 달에 정부에서 내놓은 게 택시업계 플랫폼 상생종합 방안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따르게 되면요. 연간 900대 정도의 택시 면허를 타다와 같은 사업자들한테 대여하는 걸 한번 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 면허를 대여해서 사업을 해라. 월에 한 40만 원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다음에 나온 게 면허 총량제입니다. 너무 많은 택시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걸 제안을 하겠다. 그런데 타다 같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내년까지 1만 대로 오히려 차를 늘리겠다고 선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현재 1,400대 정도니까 7배 정도 늘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었고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으로 국토부랑 택시업계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타다가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협상 무대에 다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검찰 기소가 이뤄진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조금 있으면 카카오에서 카카오 벤티라고 하는 서비스가 출시가 됩니다. 그거 뭐예요? 이게 타다처럼 대형 승합처로 운영이 되는 택시입니다.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카카오 벤트의 특징은 대형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법망 내에서 지키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택시 면허를 갖고 하겠다? 맞습니다. 택시 회사들도 그동안 꾸준히 인술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한테 타다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타다의 서비스는 어차피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타다는 형식은 렌터카 형식인데 사실은 텍스처럼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은데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 타격을 입느냐라고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놔둬야 되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다가 새로운 서비스는 맞는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택시하고 운송업계에서 뭔가 서비스적으로 잘못했던 인들을 개선을 하면서 혁신을 이끌었으니까 이건 운송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일을 못했으니까 이 일자리를 뺏는 게 정당하다. 경제 논리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만 볼 게 아니라 기존 택시업계가 소비자들한테 불만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인하고 해결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른바 모빌리티 플랫폼 전반으로 넓히면 차량뿐 아니라 더 많죠? 맞습니다. 뭐뭐가 있어요?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하면 개인이 타는 플랫폼도 있을 거고요. 사실상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같은 것도 모빌리티 플랫폼 중에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좀 핫한 거는 차량 공유보다도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좀 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네. 퍼스널 모빌리티. 이게 개인화된 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타는 거? 맞습니다. 그럼 혼자 자동차도 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보다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도 합니다. 길지는 않고 단거리 이동을 위한 탈 것이라 전동킥보드 공유 자전거까지도 좀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어요? 꽤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선 모빌리티 업계에서 추산한 데이터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는 1400억 원대까지 성장을 했는데 이게 2010년하고 비교하면 100배 성장이었다고 합니다. 글로벌로 봐도 2015년에는 4000억 원대였었는데요. 2030년에 26조까지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니까 성장하는 사업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서울에서 흔히 보는 따릉이 있잖아요. 그것도 혼자 타는 거니까 퍼스널 모빌리티네요. 맞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로 봐야 됩니다. 또 굉장히 지금 현재 반응이 좋은 상황이고요. 따릉이가 유명하다 보니까 따릉이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공자전거가 지역별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피프틴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안산은 페달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타슈, 순천 온누리, 창원 누비자, 세종엔 어울림이라고 하는 공공자전거들이 있죠. 이름도 다양하군요. 따릉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게 2017년만 해도 연간 대여 수가 503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등 기준으로는 1020만 건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돌아다니시다 보면 따릉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이 다음에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 전기자전거 공유시장입니다. 전기자전거. 여기에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업체들이 카카오 모빌리티 티아고요. 소카 계열의 일렉크리너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성남, 송파, 위례신도시, 인천, 연수구하고 남동구, 최근에 울산하고 전주시에서도 시들하고 협약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적인 자전거 공유업체가 우리나라에 왔다고요? 이게 슬쩍 들어왔다가 다시 또 슬쩍 사라졌습니다. 나갔어요? 네. 중국 도심에 가보시게 되면 거긴 이미 공유자전거 천국입니다. 그렇다면서요? 대표적인 업체가 이 중에서도 오포하고 모바이크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오포가 부산에 들어왔었고요. 모바이크가 수원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포는 본사에서 사업 악화가 돼서 9개월 만에 다시 또 들어가게 됐고요. 수원 모바이크는 시행 1년 만에 수원 인구 6명 중에서 1명이 탈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었습니다. 저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또 아쉽게도 모바이크 본사가 중국 메이탄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해외 사업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건 5천 대가 운영이 됐었는데 이 중에서 2천 대가 아직은 수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수거를 해야죠. 수거돼서 활용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전거 얘기를 했고 전동 킥보드도 요즘은 공유 서비스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걸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현재 강남 일대를 가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7색깔 무지개를 보는 것처럼 다양한 색깔의 전동 킥보드가 역에 나가자마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만 1만 대 정도 이상이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에 3만 대를 넘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포스나 모바이트의 핵심은 당분간은 전동 킥보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도입되는 곳이 강남이나 판교, 상암 등에 평지가 좀 많고 이동거리가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걷기에는 좀 멀고요. 그렇다고 버스를 타고 가자니까 한정거장 거리가 안 되는 곳. 이런 곳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동 킥보드에는 어떤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업체들이 뛰어들었었는데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완성차라면 현대차도? 맞습니다. 그래요? 현대차가 우선은 국내 업체의 킥고잉에 투자를 했고요. 2021년부터는 신차에 대해서 옵션으로 전동 킥보드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내려서 킥보드를 타고 이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폭스바겐은 자체적으로 시티스케이드라고 하는 전동 킥보드를 만들었고요. 포드도 스핀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 다임러드 벤츠 E 스쿠터를 내년부터 판매합니다. 아이텍계 중에서는 구글이랑 우버가 라임이라는 킥보드 업체에 투자를 했고 국내 네이버도요. 고고싱에 투자를 했고 소카가 일레클 아까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도 같이 투자한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부터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데이터 천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남 쪽에 빔이나 라임 등의 해외업체들이 출시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업체뿐 아니라 해외업체까지? 맞습니다. 아 전동 킥보드 자전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뭐 바퀴 하나만 달린 거 있죠? 네 하나짜리 원휠이라 그래서 하나짜리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바퀴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서 세그웨이라고 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만 하면 자이로 센서가 있어서 앞으로 가고 멈추는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혹은 신발에 잠깐 부착하는 바퀴도 나왔고요. 신발에 붙이는 바퀴? 맞습니다. 그리고 전동 스케이터도 있습니다. 바퀴 달린 신발도 있었잖아요. 네. 뒤에 있자면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예 바퀴만 가지고 다니다가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에 장착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거 타보셨어요? 저는 재작년부터 저도 전동 킥보드를 하나 사서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예 구입을 했어요? 네. 그때는 공유 킥보드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직접 구입을 했었는데요. 일단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샀는데 편리한 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내려서 목적지까지 갈 때 이걸 접었다가 펴서 타고 가면 편리하게 갈 수 있죠. 대신 불편한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게 12kg짜리입니다.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무게가 꽤 있어서요. 무겁죠. 오래 들고 다니기엔 만만치 않고 더 큰 문제는 출퇴근 시간에 이거 가지고 타면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별도 가방이 있어갖고 거기에다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편리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직접 사서 쓸 때고 요즘 강남에는 안 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강남 갈 때는 안 가지고 다닙니다. 가서 그냥 타고 다니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번 이용할 때 얼마 이렇게 돈을 내는 거예요? 한 1천 원 정도가 지불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킥보드 업체들이 경쟁이 생기면서 할인 쿠폰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타기에 제일 좋은 적기이기는 하죠. 자동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타고 그냥 거기다 두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에 꼭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사무실 앞에 이동시켜놨다. 그럴 경우에는 역에는 없고 다 사무실 근처에만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럼 퇴근 시간 전까지는 그 킥보드를 활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직접 전단팀을 꾸리거나 아니면 물류센터 같은데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그 자전거나 킥보드를 수거를 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재배치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뭔가를 싣고 있다. 이걸 보시면 재배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허 없어도 탈 수 있는 거예요? 또 차도로 다녀도 되는 거예요?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이게 법규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고 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현재 법규를 보게 되면 전동 킥보드는 준소형 오토바이로 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면허가 원래는 있으셔야 되고요. 전동 킥보드 탈래도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법인 겁니다. 시속 25km를 넘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핵심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를 달릴 수 있냐면 차도로 달려야 됩니다. 이건 인도로 가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게 되면 범칙금 2만 원 정도가 원래는 측정이 됩니다. 그냥 소형 오토바이로 지급받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위험하지 않나요? 이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차도로 달려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도로 달리지는 않고 차도하고 인도를 겸용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전동 킥보드하고 차량 간의 교통사고가 488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2명이 사망을 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만큼 바닥에 뭔가 튀어나온 게 있었을 때 피하지 못하면 사고나는 경우가 크고요. 그렇죠. 전동 킥보드를 세게 달리다가 차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에 비교를 해서 킹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이게 아쉬운 건 법규가 원래 올해 정비가 제대로 됐으면 하반기에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바뀌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게 해결이 되어져 있지 않고요. 작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작년 이맘때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이 해결이 됐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이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됐었죠. 제 입장에서도 앞으로 타는 게 좀 불편해지더라도 법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보험 가입입니다. 보험? 네.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서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현재 보험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금액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비싸요? 보험 가입이? 네. 꽤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업체가 해결하는 경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 중에 싱싱과 같은 업체들은 고객한테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싱싱 라이딩 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법규나 제도 정비 등등에서 참 앞으로 과제가 많은데.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제일 앞서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 퍼스널 모빌티 시장이 우리보다 커진 데가 있나요? 퍼스널 모빌티 시장은 이미 미국하고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먼저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중에서 전동 킥보드는 해외가 먼저 시작을 해서 사고도 많이 났었던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독일에서는요. 공공도로 주행은 허용하지 않고 이거는 초소형 전기차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킥보드를? 맞습니다. 최고 속도도 25km가 아니라 20km로 제한을 뒀었고. 자전거 도로 주행은 가능은 한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만 차도로 가라. 인도는 아예 안 된다라고 좀 나왔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거는 이게 속도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부여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 12세 이상만 쓸 수 있는데 20km 이하까지는 면허증이 없어도 되고요. 킥보드가 20km 이상으로 달리는 킥보드를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한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샌프란시스코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무데서나 주차를 하거나 인도주행했던 문제들이 샌프란시스코에도 있었던 겁니다. 거기도 킥보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6월 달에 전면 금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업체들한테 해결 방안을 적절하게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쿠트라는 업체하고 스킵이라는 업체만 선정이 됐어요. 이걸 10월 달에 허가를 내줬고요. 대수도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2500대 이상은 운영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쾌적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실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불편함이 좀 생기기 전에 이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방금 전에 주행을 얘기했었는데 저는 정차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장점은 아무데서나 반납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따릉이하고 차이점이 있고 이걸 다른 의미로 도크리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정말 아무데나 두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인도 한가운데 두 대씩 놓거나 아예 쓰러트려 놓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차가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 앞에 버젓을 세워놓고 급하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최근에 편의점이나 카페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그 앞에 있는 공간을 주차장처럼 씁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차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정립을 좀 해 주거나 수수료를 낮춰주거나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이나 카페 등도 이런 걸 타러 오면서 이용하고 서로 윈민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퍼스널 모빌티 시장은 어떻게 편화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 앞으로의 시대를 DT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과연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 라스트 마일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이런 킥보드라든지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상점에서 쿠폰을 보내준다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에 걸맞게 안전 문제 특히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꼭 나와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렛아이티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